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11월 17일 일요경마입니다 자 이제 금토 끝났고 이제 일요일 경마인데요 자 오늘 토요일 경마 어떠셨습니까 자 오늘 조철과 함께 하셨던 분들 초반 중반에 완전히 싹쓸이 한탕으로 분위기가 나갔는데 야 그 후반에서 뭐 개늦발 하는 것도 나오질 않나 참 열받는 게임이 좀 몇 개가 있어갖고 후반에서 조졌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주 첫 적중이죠 제주 일경주 10번 새벽대로를 놓고 공략을 했습니다 달러박스 5번 날려오라 10번 5번 31.0배짜리 여기에 6번 장타 제주가 붙어오면서 19.0배 삼복승까지 기분 좋게 먹고 시작을 했고요 바로 다음 제주 이경주도 짭짤한 배당이었죠 5번 새벽천하에 4번 거국명령이었죠 9번 미래거퍼가 댁길이 팔렸는데 완전히 꺾어냈습니다 거기에 6번 라이드타임인가요 5번 4번 6번 10.6배 삼복승 역시 10.6배입니다 다음 삼경주 첫 번째 A급 승부였죠 과천 아 제주 삼경주군요 제주 일경주 이경주 삼경주 연타였습니다 제주 삼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였죠 7번 일품성 10번 고출력 3번 비천도에까지 완짱으로 갔다 한방 조졌죠 10번 7번 달러박스 10번을 대가리로 7번이 빠졌어도 배당으로 또 먹었고요 8.5배 복승식 아주 짭짤한 배당이었습니다 댁길이 완전히 꺾고 삼복승도 3번 비천도에까지 해서 12.4배 복삼복 돌돌마리로 완짱 상한감방 찍어냈죠 쌍승식은 13.1배에서 뒤집혔어요 자 그 다음 또 한 번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과천 5경주 바로 9번마 태평 레전드를 대가리로 놓고 빨갱이가 한 서너 구멍이 뚫렸어요 자 조철의 완짱 안 팔렸던 안하철이죠 6번마 영웅자룡 모래만 안 맞으면 된다 안 팔리더라고요 이게 9번 6번 완짱 19.2배 또 상한감방 때렸고요 삼복삼쌍에 7번 거센강호가 붙어오면서 삼쌍승 90.5배 기가 막힌 배당이 또 서비스까지 나왔습니다 삼복승은 18.1배고요 야 그 다음 제주 4경주 메인 A급 완짱도 5번 10번 야 10번 5번 다 끝났어요 10번 5번 다 끝났는데 연병을 하고 10번이 갑자기 땅을 파갖고 다 와서 따입니다 8번 제주제왕이 갔다 고춧가루를 뿌렸어요 이동준이가 야 꼭 이름 없는 놈들이 이럴 때 망가뜨립니다 연장 세 번째 상한가를 때리는 건데 아쉽게 1,3차 자 그래서 아쉬움을 또 만회를 하라고 바로 다음 제주 아 과천 6경주에서 6번 리얼딜은 대가리고 대길이가 뭐였습니까 1번 파이널고였죠 완전히 조처리 또 꺾어냈습니다 안쪽에 갇힘은 못 올라온다 3착도 못됐습니다 대길이 완전히 꺾고 줌대길이 짜리 완짱 9번 라온이클립스 6번 9번 6번 9번 4.9배 배당은 많이 내려갔습니다 완짱 삼복승 11번 오스틴 리더 14.1배 삼상승은 29.3배 돌돌마리였습니다 야 요렇게 기분 좋게 막 싹쓸이로 갔는데 후반부에서 좀 적중이 좀 안 나와갖고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 제주 6경주 메인에서 기밑이 셌어요 8번 드림볼트를 놓고 구멍이 한 5개 6개 났죠 이럴 때는 단통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조철이 메인 승부라고 그랬는데요 1번 천하재패 여러분들도 보셨죠 4착을 했는데 야 이런 씨부랄놈이 한 10마신 정도 개 늦발을 합니다 어지간히 늦발만 했어도 이거 8번 1번 단통 아니었습니까 8번 드림볼트하고 3번하고 8번 3번하고 착착한 이만큼 났는데 1번이 무조건 올라오는 그림인데 그거를 개 늦발을 해갖고 메인 한방 단통으로 들었어요 단통 이게 열받대요 자 아무튼 조철의 달러박스는 계속 달려갑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면서 야 이거는 참 예술이다 이런 마범 결과 많이들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 자 오늘 일여경마 또 한 번 조철의 달러박스 열심히 한 번 또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일여경마 승부처입니다 과천 2,4,7,8,11 부산은 2,3,4 연장 중간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4경주 7경주 마지막 11경주 4,7,11 부산은 3경주와 4경주가 메인입니다 자 조철의 문자 서비스 많이들 이용해 주시는데요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리고 가능하면 하루 전에 오늘 이 방송 끝나면 보시는 분들 하루 전에 입금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신청하신 후에는 꼭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다시 한 번 공기 말씀 잠깐 또 드리겠는데요 오늘도 어떤 분 한 분이 전경주가 나오는데 2분 전까지 전경주가 나오더라 그건 아니죠 제가 그래서 회원님한테 아이고 그건 아닐 거고요 아마 한 8분 10분 전 처음에 10분 전에 접속을 하셨대요 그래서 막 8번 10번을 하셨다 그러더라고 아무튼 죄송하다 그랬고 요금은 안 올라가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전경주가 나오면 항상 찝찝한 게 이 새끼가 요금이 따블 따따블 나오는 거 아닌가 절대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삐소리 남은 요금이 올라가는 줄 아시는데 우리 콜센터 그 방식이 절대 안 올라갑니다 50초 동안은 삐소리 난 다음에 50초간은 ARS 요금이 안 올라가니까 마음 놓고 그냥 끊고 다시 하시면 됩니다 50초 넘어가면 안 돼요 지난 경주 뭐라 그랬나 한번 들어본다고 그냥 듣고 계시다가 50초 넘으면 요금 올라갑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50초 이전에 대부분 끊고 하니까 다시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국선 육군 1300 별정이에요 안말 경주입니다 똥말들 접전이에요 똥말들 접전인데 자 6범마 에코월드입니다 헤리 카심 기수가 기승을 한 6범마 에코월드가 대가리가 팔리죠 하만식 조교사 마필인데 자 이경주가 오늘 첫번째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첫번째 승부 10장으로 깔끔하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경주 초반에 승기를 잡는 첫번째 승부처인데요 6범마 에코월드가 대가리가 팔린다 요거는 땡큐다 요거는 땡큐다 자 6범마 에코월드 제가 레이스포인트에도 말씀을 드려놨지만 다리가 지금 안좋아요 에코월드는 지금 다리 상태가 안좋다 세브더월드 자마인데요 여기는 지금 10월달에 우전지 파행만 나왔는데 8월달에 요때는 또 좌전지 파행이 있었습니다 좌전 파행 왼쪽 앞다리 요때 10월 14일 얼마전에는 우전파행 그러니까 앞다리가 얘가 전체로 안좋은 애입니다 그래서 조교 강도도 강하게 올리질 못하고 요거는 현장에서도 좀 한번 째려봐야 됩니다 이런거는 배당판에서 조철이 눈깔에 딱 벌립니다 그래서 뭐 걸음도 늘고 있고 이세마필 잠재력은 분명히 있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마는 여기서 얘가 인기 대가리 팔리는거는요 요때 8월 25일날 로키스테이크에 나갔다 나간 뭐에 꼴등했는데 이건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자 6번 에커월드가 왜 불안한지 제가 여러분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자 그래서 요번 경주는 이빠이 쌍승시까지 노리는 얘가 쏘고 나갈 겁니다 쌍복 대가리를 놓고요 이 6번마 에커월드는 현장에서 한번 체크를 해본다 그랬죠 뭐 안고는 가겠지만 6번을 대신해서 중배당 한방짜리 멋지게 중배당 한방 아이고 이쪽 화면을 안해놨네요 6번 에커월드의 중배당 한방 요놈을 노리면서 현장에서 상태가 좋으면 주력으로 때릴 수도 있고 앵간함은 지금 생각 같아서는 바치게 해놓고 요놈에다가 때릴 예정입니다 조철이 노리는 마필이 선행까지도 쏘고 나갈 수 있겠다 조교 잘해놨습니다 요거 승부기 빡빡 갈아놨는데요 기승기수도 야무진 놈으로 딱 앉혀놓고요 6번 에커월드 부러질 확률 많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요거는 조철한테 또 딱 걸렸어요 6번 놓고 뭐 다른 분들 많이들 사시라 그러고 자 우리는 여시같이 달러박스 또 조철의 달러박스를 놓고 멋지게 한 브라또 해 먹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경주였고요 다음 우리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예측권 20장 상한감방 때리는 경주인데요 국산 5군 1700 핸디캡 메이팅 35점 자 이것도 역시 기복마필들 접전입니다 5군 1700은요 기복마필들이에요 자 2번마 매직 임팩트가 뭐 약한 상대를 만났기 때문에 대가리 팔리고 대가리 들어와도 이상할 거 없는 경주입니다 하지만 요번 경주 조철의 노림수가 있다 자 첫 번째 메인 요거 요거 딱 걸렸습니다 2번 매직 임팩트가 왕 대가리가 팔리지만 마명대로 있잖아요 얘는 임팩트가 별로 없어요 오전 뛰는 동안 우승은 딱 한 번이야 준우승 두 번 근데 아직 5군이에요 꾸준하게 뛰어주고는 있는데 결정타가 없는 마필 조철이 항상 말씀드리죠 저는 이런 마필들 별로 안 좋아한다 꾸준하게 뛰어주고 있어요 3연속 입상 부담중량도 올라갔죠 직전에 용비 파워한테 따였어요 인기 7위짜리한테 선행 한 바퀴 시원하게 잡아 놀렸는데 끝걸음이 밀리면서 따였다 여러분들 이게 38호 타임이 몇인 줄 압니까 41초 0이에요 이거는 얘가 잘 뛴 게 아니고 딴 놈들이 못 올라왔어 얘는 땅 파고 있는 거예요 땅 파고 41초 0이면 결승선에서 땅 파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 충분히 부러질 수 있다 부담중량도 늘었다 요번에 선행마도 만만치 않습니다 6번만 내추럴 사운드 빠르죠 직전에 선행으로 한 바퀴 돌았어요 최범현이가 6번만 빅블레드도 빠릅니다 빅블레드 이게 9월 8일 경주에 선행으로 한 바퀴 잡아 돌린 놈이에요 그죠 빅블레드 내추럴 사운드 이 10번만 컴플리트 파티는 또 어때요 얘도 직전 경주 선행으로 한 바퀴 잡아 돌린 놈이죠 2번만 매직 임팩트가 인코스의 2점은 있지만 얼핏 보면 얘가 게이트가 2번이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거 아니냐 선행 가서 한 바퀴 도는 거 아니냐 조철이 분명히 조철이 분명히 불안한 인기 대가리다 여러분들 이해가시라고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습니다 조철의 진검다리 방송은 이런 거 들으려고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가시면 현장에서 아 2번만 매직 임팩트가 대가리로 팔리지만 조철이가 그러는데 이러저러 이러저러 해서 조금 불안하대 10장 살 거 5장 사고 조철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뒤로 돌리고 이런 겁니다 꼭 적중이 되고 안 되고 를 떠나서 예치권 아껴드리는 것도 적중이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건 핑계가 아닙니다 빠따질 많이 하시는 분들은 20장 때리려고 그러는데 조철이가 찜찜하대 대가리랑 그 10장으로 줄이시면 되는 거예요 10번에 한두 번 들어올까 말까 조철이 말 들으면 그 한두 번 때문에 나머지 8번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한두 번 죽더라도 8번은 먹는 게 낫지 조철의 예상의 신조입니다 인기 대가리에 연련함은요 여러분들 언제 돈 따요 야 이거 막 남들이 다 놓고 사는데 니김이 이거 조철이 혼자만 지랄하고 여러분들 조철이 인기 대가리 뒤로 돌린 거 들어온 거 몇 개나 됩니다 거의 다 부러져요 자 2번 매직 임팩트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약한 상대 만나서 말 그대로 임팩트 있게 선행 혼자 가서 뺑 잡아도 놀일 수 있습니다 6번 빅블레드 7번 내츄럴사운드 10번 컴플리트 파티 이런 애들이 외곽에서 다 잡아주면 혼자 편하게 가지 그런데 셋 중에 한 놈 비비고 한 놈 넘어간다고 옆에서 꼬춧가루 뿌리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인기마기 때문에 얘를 대가리로 안 간다 조철이 노리는 딸라박스 대가리 어쩌면 이놈의 전개가 가장 유리합니다 모래도 안 맞고 외곽 선입으로 조철이 가장 좋아하는 전개죠 외곽 2반매 3반매 선입으로 딱 붙여가지고 뭐 2번만 매직 임팩트하고 들어와도 한구라고 매직 임팩트가 부러지는 배당까지 노리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3 현장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첫 번째 상한가 놓치지 마시고 4경주 함께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중반부로 넘어갑니다 행운의 럭키 세븐 7경주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자 오픈 1200으로 열리는 과천시장배 별정 A형 레이팅 140 대가리 상금 1억 1100만원 자 잡잘하죠 자 이번 경주는요 오버마 마이티네오 5번마 마이티네오 제가 나올 때마다 두 번 모두 대가리 놓고 때려드렸는데 자 이제 3전차에 대상 경주에 나왔습니다 문세영 기수로 바꿔놨어요 헤리카 심이 타다가 코지 기수가 타다가 요번에 문세영 24주 서홍수마방 왜 기술을 그렇게 태울까 그죠 이게 서홍수가 아닌데 서흥수인데 그죠 서홍수마방 뭐 잠잠하신 양반이에요 어 그래서 마필 운영도 좀 그렇게 해서 큰돈은 못 버는 스타일인데 자 마이티네오 아주 좋은 말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번 경주 과천시장배 대상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는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갑니다 찍어먹기 승부인데요 요번 경주는요 대가리에 붙여서 잘 나오면 한 20배 정도까지 보고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5번 마이티네오를 놓고 완짱인데 한 20배당 조철이 가장 좋아하는 배당입니다 한 20배 정도를 쬐 수 있는 완짱 찍어먹기가 하나 있습니다 야 요거 기가 막힌 배당으로 나와 있어요 뭐 6번 파이널 K 같은 거 댁길이 팔리는데 이거 느려 터진 말 뭐 댁길이 팔리든지 말든지 얘 이런 애다 때리는 거 아닙니다 뭐 6번 파이널 K는 다치거나 빼거나 해요 얘는 현장에서 5번 마이티네오의 한방 한 20배짜리 붙여가지고 시원하게 한방 때립니다 현장에서 앵간하면 얘는 꺾을 예정이에요 그래야 받치기 배당도 나오죠 그죠 6번을 낑기고 가면 현장에서 배당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발주 잘 나와가지고 들어오면 할 수 없는 거죠 자 칠경주 찍어먹기 한방 입니다 이거 깔끔한 배당 나올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도 뭐 한 15배 정도는 나올 것 같으니까 자 과천시장배 칠경주 5번 마 마이티네오의 꼬랑지는 누구냐 조철과 함께 현장에서 시원하게 하이파이브 한번 해봅시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메인승부 과천 8경주 입니다 아 메인승부 가 아닙니다 아까 7경주 가 메인승부 였어요 7경주 과천 이런 내가 잘못 봤네 7경주 가 메인승부 였습니다 이거 과천시장배 위에 과천시장배 20배짜리 꼬랑지 때리는 거 이게 메인승부 였습니다 오늘 두 번째 메인승부 였고요 자 이제 후반부 승부 8경주 혼합 3군 1800 핸디캡 레이팅 65점 오늘 뭐 이렇게 대가리가 불안불안한 게 다 많이 보입니다 8경주 자 오늘 후반부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 입니다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 이것도 짭짤한 배당 입니다 인기 대가리가 뭐에요 9번마 월드브레인 이동하기수 10조 마방 분명히 기본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퐁당퐁당 기복이 좀 있습니다 10번 9번 월드브레인 그죠 전정경주에 서영이가 타고 대가리를 쳤는데 뭐 승부 내서 나름 잘 뛰었어요 그런데 직전경주 거의 쥐어짜듯이 뛰었는데 바닥에서 잘 참고 있다가 서둘지 않고 잘 뛰었는데 한타가 좀 부족했습니다 대끼리 팔리고 부러졌어요 인기 대범경주 너는 와봐야 후착이다 뭐 꺾자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꺾을 필요도 없고요 조철이 노리는 대가리가 달러박스가 하나짜리가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안고 가도 되겠습니다 여범경주는 요 배당판이 아주 붕 떠있을 겁니다 대가리가 있어도 아마 대끼리 배당이 한 7배 8배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1번 위즈러너부터 신의 이름 걸작 최강 셰클포인트 에펠탑 메이킹스토리 한 6마리죠 요 안에서 들어옵니다 요 안에서 들어오는데 요 안에서 조철의 달러박스 한 놈이 딱 걸쳐있습니다 9번 외강 밀린 9번 월드블레임 이놈을 때려잡을 한 놈 적정거리 1800 적정거리 경주거리 적응도 이미 다 끝났고요 기승기수도 따끈따끈한 배당이 나옵니다 요거 아마 현장에서 긴가민가 긴가민가 요렇게 팔릴 건데 조철이 놓고 때립니다 기습선행 갈 수도 있고 따라갈 수도 있고 1800 적정거리 만난 조철의 안아짜리 달러박스 놓고 9번마 월드블레임도 있지만 좀 더 상태 좋은 말 마음에 가는 게 요쪽 안아짜리로 지금 마음이 가는데요 배당판 좀 한번 살펴보고 요것도 아마 아무리 적어도 한 20배 한 20배에서 많이 나오면 40배 정도까지는 나올 겁니다 한방짜리가 9번마 월드블레임 너무 믿지 마시고 자꾸 대가리 믿고 하면은 대가리밖에 안 보입니다 경주 끝나면 항상 부러지면 대가리가 왜 부러지지 저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보다 좀 덜하잖아요 그죠 저는 일부러 대가리를 부러뜨리는 게 아니고 대가리에 요만큼이라도 허점이 있으면 과감하게 제낀다니 제낀다니 그거를 여러분들께 함께 하는 거예요 조철이 조철이 공부한 거 조철이의 눈깔 믿고 이거 불안하다 그러면 같이 한 배 타고 한번 때리는 겁니다 먹으면 같이 먹고 죽으면 같이 죽고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들 안 죽입니다 오늘 일요경만 제대로 또 기가 막힌 것도 한두 개 또 때려놓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달러박스 오늘 두 번째 달러박스 8경주 9번만 월드블레임을 이길놈 한 놈 놓고 중배당으로 붙는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8경주였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인 승부 마무리 마무리 세 번째 메인 1등급 1400 핸디캡 레이팅 600 아 600이란다 레이팅 66에서 100 세 번째 메인 음 이거는요 마이티 굿 인기 1이 팔릴 거예요 왜냐하면 인기 대가리 팔릴 예정이었던 9번마 빅스고가 아마 취소가 될 겁니다 뭐 대충 아는 분들은 아는데 마사의 병력은 떴는데 저는 이미 3일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빅스고 마주가 누구라 그랬죠 가야산성 예전에 대통령배 우승했던 이선호 마주님이라 그랬죠 그 아들이 조촐해 아주 마격한 후배입니다 여기 어 빅스고 출주 취소요 월요일날 엑스레이 찍어보기로 한 말 월요일날 엑스레이 찍어보기로 하기로 했대요 좌전 제저 타박상 이렇게 나와있고 여기 이거 보이십니까 가야산성이라고 돼있죠 빅스고 출주 취소요 이런 거 보이시죠 후배가 직접 저한테 먼저 보내준 겁니다 남들은 이렇게 이렇게 통해서 듣지만 교초리가 듣는 거는 이렇게 직접 다이렉트 아니면 뭐가 어쩌고 저쩌고 가니 안 가니 이런 똥밤소리 안 하죠 이 친구가 빅스고도 그룹호 예전에 뭐 이런 저런 말 마주는요 자기 말 마방에서 상태 좋다면 무조건 자기 말이 대가리인 줄 아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제 마주를 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죽는 거야 베팅을 하면 마방에서 내 말 훈련 잘해놨대는데 놓고 때려야지 어떡할 거야 그런데 말이라는 건 내 거 한 마리만 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말도 승부 저 말도 승부 한 경기에 최소한 대여섯 마리는 승부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좋고 이게 소스고 그래서 소스는 필요 없다 내 눈을 믿는다 조철의 캐치플레이드입니다 조금 잘난 척 잠깐 해봤습니다 아무튼 아직까지 마사회 취소 공지가 안 떴죠 지금도 한 번 봅시다 경마 속보 아직도 안 떴어요 지금 시간에도 아직 경마 속보에 뜨지를 않았습니다 취소 자료가 없어요 내일 뭐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빅스고는 일단 제껴놓고 예상을 하겠습니다 아마 취소가 될 거예요 빅스가 만약에 나오면 지금 상태가 이래요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엑스레이도 찍으러 가기로 했고 이런 거 좋은 말 무리시키지 않겠죠 이게 아마 4, 5천짜리 말이었을 건데 지금 한 한 6억 정도 넘게 벌었을 겁니다 아껴야죠 예전에 항보광자 같이 막 이리 쓰고 저리 쓰고 하다가 말 망가져가지고 그랑꼬리 먹고는 그 다음에 사갈이 탔잖아요 뭔 잘난 척하고 듀바이 간다고 보내고 말이지 그 마주는 그 말 한 마리밖에 없었어 이야 그런데 그렇게 돌리더라고 자 아무튼 얘기가 좀 옆으로 셌는데요 빅스고를 제껴놓고 예상을 하면서 자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11경주가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뭔가 있겠죠 빅스고가 취소되면서 더 좋았다 빅스고 정상상태로 나오면 대가리죠 뭐 그죠 자 예측권 20장인데 문제는 요거 3번 마이티 굿입니다 자 이역이가 탄 마이티 굿이 현장에서는 이제 얘를 기준으로 배당판이 쫙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전개도 유리하고 2000m에서 지금 1400인데 이런 말들은 경주거리가 줄어드는 게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얘는 장거리에서 이제 2000m 1800 1800 2000 그러니까 갑자기 1400이에요 상금을 벌라고 들어오긴 했습니다마는 너무 믿지 말자 줄어든 경주거리가 별로 유리할 게 없어 보이는 그런 대가리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제대로 걸렸습니다 이번 경주 5번 5번 3번마 마이티 굿 정도는 내가 때려잡는다 걸렸습니다 9번마 빅스고는 제가 제껴놓고 예상을 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보시기 좋으라고 딱 배당판 그래도 대가리 놓고 혼전입니다 나중에 현장 가서 보세요 빨갱이가 뚫려도 7배 8배 이런 배당도 있을 거고요 아무튼 역상복 대가리로 놓고 3번 마이티 굿을 때려잡으러 가는 조철의 하나짜리 배당을 듬뿍 먹고 있습니다 요거는 안 팔려요 지금 흐뭇한 배당이 나와요 만약에 6번이 아니죠 3번 마이티 굿이죠 6번 이런거 자 이 배당짜리 3번 빠지면 고배당이에요 인기 대가리가 빠지는데 고배당 요거 아주 재밌는 경주가 될 것 같으니까 야 과천 11경주 현장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요 자 이제 부산경마 또 때려잡으러 가야 됩니다 부산 2경주 3경주 4경주 입니다 부산경마도 오늘 한칼한칼 차원하게 때려먹을 자신이 있으니까 부산경마 부산경마도 한번 조철우가 함께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조철우의 문자 서비스 이 방송 끝나면 늦은 밤 새벽에도 괜찮으니까요 신청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조철우의 핸드폰에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안하셔도 됩니다 남겨놓으시면 하루전에 부탁드리고 내일 경주 당일에 하시는 분들도 가능하면 9시 이전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좋아요 좀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꾹꾹꾹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구독도 그렇고 좋아요도 그렇고 지금 빨리 하나 좀 눌러주십시오 여러분들 영상 하단에 있습니다 손가락 엄지척 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 입니다 육군 1200 별정 A형 자 오늘 뭐 이리저리 옆으로 소리가 빠져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녹음시간이 많이 갔네요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부산 이경주 자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자 1번 미라주 3번 레이스맨 1번 3번이 아마 2배 2.5배 깜빡거릴 겁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갖다 버려 자 들어오면요 아휴 그냥 니게 씨부러 대길인가 보다 만 이럴 때 또 대길이 가오냐 이러고 그냥 담배 하나 피고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거 갖고 택길이에다 뭘 얼마를 승부를 하겠다고 그 2배짜리에 자 1번 미라주 3번 레이스맨 2놈이 3번째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짭짤한 중배당이죠 당연히 1번 3번을 꺾으니까 여기에 구멍수도 필요 없어요 요놈 놓고 1번 3번 두근형만 쑤시면 됩니다 역상복으로 들어올 확률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1번마 미라주가 천행가서 잡히는 놈인데 삼창인데 1번 게이트에서 조건은 좋지만 어차피 직전경주 잡혔던 놈입니다 3파롱 39초고 섰죠 그냥 얘도 땅 팠어요 어디 갔어 3파롱 39초고 그냥 1번 게이트고 선행가니까 이건 대가리지 뭐 그냥 일반적인 예상입니다 머리 안 아픈 3번마 레이스맨이 또 아 이거 상대도 약하고 도윤희 탔고 선입에 빨리 붙어서 요번에는 버틸 거다 이김이 버텨야 버티는 거죠 주행심사는 기가 막히게 뗐어요 얘가 이 정도 뛰면 여기서 얘가 쌍승식 머리입니다 그런데 능검에선 기가 막히게 뛰더니 실전에서 풀빵이다 요렇게 뛰면 여기서 쌍대가리에요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뛰어봐야 알지 두 놈 다 이런 불안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산 이경주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조철이 또 딱 공부해서 뽑아놨잖아요 일산 들어오면 뭐 두 배짜리 그냥 너나 먹으라 그러고 그냥 오시면서 담배 하나 피러 가시면 됩니다 조철이 달러박스가 아마 분명히 1번 3번을 깰 만큼 훈련도 빡빡 갈아놨고 전재도 유리하게 빠지는 안아짜리 한 놈을 놓고 짭짤한 배당으로 한방 지져먹겠습니다 부산 이경주였고요 부산경마는 2,3,4 연타 스트레이트라 그랬죠 자 이제 메인승부 두개 삼경주 사경주 입니다 부산 삼경주 메인 5군 1,800 핸디캡 레이팅 35점 야 이거 기복마 접전인데요 제가 여기 위에 1번마 하이참프 그냥 전대지 올 대가리더라고 와 난 이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편성이 약하기로 선 치더라도 어째 얘가 별 15개 전대지 올 대가리야 2,3,4 5차 하나도 없어 전대지 올 이런 거를 조철이 너는 뭔데 불안하다고 연병을 떨면서 달라박스 메인승부로 들어가냐 뭔가 있죠 뭔가 있죠 뭔가 있으니까 하는 거죠 1번 하이참프 는요 딱 보면 1번 게이트에 송경윤이 뭐 무조건 조지고 나갈 것이고 살짝 부담도 늘었어요 2.5 건드릴 말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대가리가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여러분들 잘 잘 보십시오 얘는 발주가 그렇게 좋은 놈이 아니에요 얘는 발주에 우라가 있는 놈입니다 이때도 철파덕 이때는 늑발도 늑발도 아니야 약간 샌드위치 당하면서 후미로 밀렸는데 못 올라와 이때도 모래 맞고 후미로 쫙 밀려 만에 하나 얘가 선행을 못 받고 쭉 못 뻗어 가면 이때는 느린 편성 이었어요 편성 자체가 이번 경주도 느린 편성 이지만 이거 지금 12마리가 뛰는데 하나 기습 때리고 나가서 옆에 가서 비비면 저는 얘 부러질 수도 있다고 봐요 발주도 우라가 있어요 1번 게이트에서 덜커덩 늪발해 버리면 갈 부가 없죠 안에 갇혀가지고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거야 발주 늦은 이미 안쪽에 다 앞에 옆에 다 말들이 서있으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뭐 전대지 인기 대가리가 팔리든 말든 조철이가 볼 때 불안하면 불안한 겁니다 그런 거 여러분들께 솔직 담백하게 공감 그대로 이런 게 씩찍하게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이참프 충분히 부러질 수도 있겠다 제가 왜 그런지 이유도 말씀 다 드렸죠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리플레이 한 번 더 하세요 방송 앞으로 돌려갖고 한 번 또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부산 삼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항구를 할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 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메인 사경주 입니다 혼합사건 1800 핸디캠 자 마찬가지예요 또 인기 1위 1번 바쿠스 여러분들 바쿠스라는 말 기억나시죠 이름이 좀 독특해 가지고 이것도 걸린 것 같아요 자 사경주 사경주 오늘 부산경마 두 번째 메인 두 번째 메인 7번 바쿠스 대가리에요 1번 게이트에 진경이 자 57.5 좀 무거운 느낌이 좀 들죠 자 분명히 말해서 이게 기본기는 있는 놈 같은데 이게 걸음이 늘지를 않아요 말값도 1억이 넘는 고가의 마필이고 덩어리 520kg대 당당한 마필이고 순발력도 좀 있고 그런데 물론 편성이 좀 센 데서 싸워오긴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난만치 않습니다 지금 혼합 4군 편성 인데 얘가 경마팬들 돈 얼마나 잡아먹었습니까 인기 대가리 인기 대가리 인기 4위 직전에는 좀 안 팔렸더니 4차구로 슬그머니 올라가 참 짜증나는 마필이죠 이런거 이런거 어떻게 믿고 승부합니까 배당이나 나오면 당연히 데리고 가야지 배당 나오면 놓고 가도 되고 데리고 안 돼요 이거를 어떻게 놓고 가지 인기 대가리가 팔리는데 이런 불안한 걸 알면서도 그냥 남들이 나 사니까 나도 살래 그렇게 하세요 그럴 분들은 더 죽어봐야죠 그냥 빨갱이 10배 아랫자리만 그냥 눈에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 5배 3배 이런거에는 막 예측권 10장 20장 씩씩하게 그리고 저쪽에다 불을 낼 때 10장 20장 씩씩하게 하는 배당이 20배만 넘으면 한 장을 못 사요 언제 한 걸 하냐고 20배 짜리에다 한 5장 정도 다 걸쳐놓으면 들어와 얼마나 좋아요 5장에 천만원 인데 빨갱이로 먹은 돈은요 빨갱이로 금방 나가게 돼 있어 하지만 중고배당으로 항구를 한 거는요 절대 허투루 안 나갑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고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오늘 내 잔소리가 많은데 아무튼 내일 자신이 있어서 그런 거다 이해를 해주시고 1번마 바쿠스를 왜 불안하게 또 보는지 여러분들께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직전에 전개가 완전히 꼬였던 놈 완전히 꼬였던 놈 우리가 금요일 날 299.7배 짜리 하나 잡을 때 말일 말일 뭐였죠 7번 말일 생각이 안 나네 금요일 날 A급 승부 한방 69.7배 한방에 삼상승 299배 멋지게 한방 때려냈죠 언제 그런 경주가 한방 또 찾아올지 모릅니다 조철의 한방 기다리면 옵니다 제주 4경주도요 1번마 바쿠스 꺾어갈 순 없죠 요거 노리는 놈 하나 멋진 배당으로 한방 조질 테니까 직전에 꼬였던 놈 요번에는 그냥 대가리 왔다 역상복 대가리다 뿌역뿌역 올라오는 바쿠스 와도 후착이다 와도 후착이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사경주 현장예산 함께 해주시고 멋지게 한방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4년 11월 17일 일요일 조철의 실전배팅 증검다리 예산 모두 마치고요 저는 준비 마무리 또 잘해가지고 내일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또 찾아뵈야죠 과천 247811 부산은 234 메인승부가 4경주 7경주 11경주 과천 부산은 3경주 4경주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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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